애니농률 영어 교과서 애니티처는 선생님의 수업 준비를 돕는 수업 지원 센터입니다. 교과서 자료, 영자신문 자료, 영상 자료, 수업 교구 등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풍성한 자료와 특색 있는 서비스를 웹사이트와 기타 채널을 통해 제공합니다. 먼저 수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애니티처 웹사이트의 수업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자료는 교과서 수업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연간 수업 지도안, 교과서 PDF, 성취 기준 가이드, 단원, 중간, 기말 평가 문제 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플러스 자료는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영상 자료, 수업 활동 자료, 영자신문 자료, 유용한 수업 도구 등의 수업 자료입니다. 현직 교사로 이루어진 교사 연구회와 함께 제작하여 현장감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 자료를 찾고 계신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영화 반, 팝송 반, 방탈출 게임반 등 적절한 커리큘럼을 고른 후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선생님도 학생도 만족도 높은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교과서 자료, 플러스 자료, 창의적 체험 활동 자료는 스크랩 기능을 이용하여 나의 스크랩에 담아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애니티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구 활용 수업, 준비부터 운영까지 정말 힘드시죠? 애니능률 자체 제작 수업 교구를 사용하시면 교구 활용 수업이 쉬워집니다. 애니능률 수업 교구는 애니티처 웹사이트 내 교구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 교구는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학교 밖 교수 학습 공동체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교사 연구회에 지원해 보세요. 연구에 필요한 활동비와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수업 자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자신문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수업 자료를 신청하세요. 8주 완성 커리큘럼에 티처스 가이드를 학교로 보내드립니다. 영자신문 출간 지원 서비스는 영자신문 만들기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작성한 영자 기사를 디자인 작업 및 원어민 검수를 거쳐 학교신문으로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애니능률 영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하니 서둘러 기회를 잡아보세요. 영어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수업 자료를 신청하세요. 12차시 구성으로 논리적으로 사과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티처스 가이드를 학교로 보내드립니다. 애니티처의 최신 자료 업데이트와 각종 이벤트 소식은 애니티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모든 영상 자료가 업로드 되는 교사 전용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나만의 특별한 수업 애니티처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